이 상황에서 진짜 좋아. 원래 위치로 널 해줘. 아무렇지도 않게 해줘. 되네요. 엄청 잘 됐는데? 아무 느낌이 안 났어. 먼저 도착. 도착. 어머니가 그치고 있고 아직도 시원한 날이 넘어간다 또 많은 일을 하셨다 어머니가 그치고 또 자세히 가고 오십시오 친구가 물에 거친다 친구가 남편으로 친구가 남편으로 또 자세히 가고 오십시오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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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 됐어. 검거. 아직 안 됐어요. 옷을 많이 벗는 핸드폰이네. 맥주 하나, 현지, 현지. 이상하게 내 거랑 똑같은데? 오! 전화기가 없네. SK를 바꿔드렸어요. 아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한 번 드릴게요. 한 번 다시 갈게요. 액션! 괜찮아. 해봐. 한 개 하나 가야겠다. 아휴... 죄송합니다. 다시 한 번 다시. 오케이. 야. 뭐가 되네, 저희. 죄송합니다. 완벽하네요. 3인씩 이러면 되겠네. 자. 나왔습니다. 6인씩 от 6인씩 이러면 되 accommodation. 6인씩 이러면 되겠네. 20. 20. 20. 21. 22. 감사합니다.